안녕하세요. 나르샤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더 격려할 수 있는 말들도 위로를 하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잘 실천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도 외출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사회적 거리를 좀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가 개인 위생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안타깝게도 인터넷상에서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좀 건강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들 또한 건강한 컨텐츠를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전선에서 정말 가장 열심히 힘들게 고생하신 우리 의료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같이 하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